어! 천사입니다! 오! 원래 2개 들어있는거에요? 민혁아, 민혁이 왔니? 민혁이 왔지? 민혁이 오늘 많이 나와야 된다 알겠지? 공방이 너무 예쁘다 민혁이 민혁이 그 상품이 굉장히 많네 아, 예뻐라 민혁이 대박 뿌니 뿌니 이쁘다 중복의 기운이 몰려오는데 중복 구성 완전 똑같아 음, 중복 구성 완전 똑같아 음, 똑같아 음, 똑같아 똑같아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아, 창섭이다! 이게 뭐지? 용광이 용광이 오, 창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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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거다 틀비, 민혁이 단체구 도전이 하나인가? 민혁이 충북 창섭이 창섭이 숙북 어디다 문 다른거다 남미 후 은혁이 포카 은혁이 부스 은혁이 은혁이 은혁아 은혁이 고마워 나 진짜 이제 미녁잡이 미녁잡이 나 이제 미녁잡이 할꺼야 너무 귀여워 포니크 시체 너무 귀여워 미녁잡이 나 미녁잡이 노란보죠 사진 진짜 다 예쁘다 너무 귀여워 아니 진짜 하나도 안 섞어 보네 진짜 하나도 안 섞었구나 정말 하나도 안 섞었네 알판 드디어 은광이 이 볼모양 진짜 와 진짜 어쩜 구성품이 이렇게 다 똑같이 나와 알판 반자인데 은광아 은광아 왜 이렇게 구강소 보내냐고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어 장소기다 오 드디어 나왔다 아 은광이 밖에 없네 새거 앨범인데 이게 왜왜왜왜왜왜 접지는 다 중복인거같아 오 푸니스티커 나왔다 드디어 푸니 푸니가 나왔고 은광이꺼 아 창소비다 이거 처음 나온거같아 어 창소비 났다 새거 다 구겨져서 왔어 다 구겨져서 왔어 민혁이 나갔어 근데 나 봤을때 이것도 민혁이 안나오고 나머지 안나오고 푸니다 드디어 새로운게 나오기 시작했어 하지만 접지는 또 민혁 이 버전이 처음 나온거같아 아예 이 버전이 처음 나온거같아 푸니 우리 푸니 효자야 진짜 잘 찾아와 이 민혁이 푸니랑 어 왔다 은광이 왔어 은광 어 시야 내가 진짜 갖고싶어했던 포카 야 야 야 이러네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 언니랑 똑같은거같아 아뇨 언니랑 똑같은거같아 어 맞아 어 어 어 원래 두개 들어있는거에요? 아뇨 와 두개 남았어 아 직접 내밀어 아 아 이따 사진 찍고 한장만 찍어봐 아 원래 어 근데 나 두번에도 이랬어 진짜 아 이거 좋은거 아니야 미안해 나 이거 봐야돼 어 이것도 많이 예쁜데? 이거 색깔 찜해보셨다 와 앨범을 깔고 넣을수 없는거구나 어 언니랑 언니랑 똑같은거 아니야? 아뇨 나 저번에도 뭐 하나 포카 중도가 나왔었는데 기억이 안나요? 이 스티커도 달라요? 이 스티커도 달라요? 이 스티커도 다르네 아 포카 귀여웠다 포카 귀엽다 포카 귀엽다 위에 있는 어 똑같은거에요? 너랑 똑같은거지? 응 지금 고고가 안나왔어 응 한번 가볼께요 자 앨범만 있으면 될께요 앨범 너무 치즈니 너무 많은데 너 들어가봐 고고한거 아니였어 그럼 나 앨범만이 다일라 흐트러질거 같은데 응 응 이거 나왔었어요? 자생님을 크게 넣어야지 너도 고양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포장이요?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욕심이 너무 많은데 이거 이거에다가 이 앞모습 그림이 이쁜거면 내가 무조건 바꾼다 언니 언니 흥어가 많아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뭐 먹을까요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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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너무 많아 어 정말 계속 나온다 오왕성재 오 오오 없는거다 없는거다 당황하다 나중에 여기 뒤에다가 편지 써서 나눠줘야 돼 귀여워 오왕성재 너무 많아 귀여워 귀여워 중복중복 포카 포카 귀엽다 귀여웠던 놈 포카 포카 없는거다 그래도 없는거다 딸 있는거 같아 언니 그거 입어요 나 하드에 그거 입어요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이쁜거 같은데 어 뭐야 나 이거 있는거 같은데 포카 뭐야 이거 있는거 같은데 이제 하드만이니까 헷갈린거지 기사한게 많아서 다 끄고 있어 응 또 빅맞고 또 끄고 또 끄고 또 끄고 또 끄고 또 끄고 이거는 처음 본다 어 아까 나왔네 네거 두위거 네거 두위거 네거 나 이러다가 있으면 이렇게 살거 같은데 어 중복이다 언니 혹시 이거 있으세요? 중국이 없으신다 혹시 언니 어 어 나도 중복이 없잖아 바꿔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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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